10편 100편입니다. 미즈모르 10편 레토다 땡스기빙 레 전치사고요. 감사 하리우 하리우는 동산대 히티룡이네요. 메이커 조이풀샷 라돈나에 주님께 칼 모든 하아렛 땅들 모든 땅들 이베두 동사 칼령 임퍼팩트 남성복수영 서브 이베두 성기어라 주님을 성기어라 베시메하 베시메하 베는 전치사고 베시메하는 기쁨으로 보 보 보 어라 데우 아라라 기 아도나이 이는 엘로힘 엘로힘 이시고 그는 아샤누 우리를 만드셨고 베로 그리고 하자나타 아나크누 우리가 암모 그의 백성이며 베 베촌 그의 양 마레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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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이토는 그의 초장의 양이다 보 들어가라 셰아라브 그의 문으로 베토 베토 베토다 땡스기빙 감사함으로 하체 하체로 타이브 그의 하체로 타이브 그의 궁으로 뜰로 들어가면 비테 비테일라 비테일라 찬양으로 호두 감사하라 로 그에게 바렉 바렉 축복하라 셰모 도 그의 이름을 키 이는 토 좋다 선하시다 아도나이 주님은 레오람 영원히 하셔도 도 그의 극률이 레아드 이르게 된다 도르 도르 바 도르 세대에서 세대까지 엠무나토 그의 진실이 진리가 레 다비드 10편 101편 레 다비드 미즈모르 다비드의 미즈모르 헷셋 극률 멀씨 우미 셰프하트 그리고 정이가 아시라 아시라 아시라는 나는 노래할 것이다 레하 너에게 당신에게 바로 나의 주님께 아찰멜 라 나는 아찰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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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휩쓸려는데요 베데레하 당신의 길 당신의 길에서 타민 완전하게 마타이 마타이 오엔이라고 했네요 유컴 다보 다보 당신이 왔을 때 엘라이 에테하레하 에테하레하 나는 그려갈 것이다 베타 베타 그것들과 함께 레바비 레바비 내 마음 내 마음이란 뜻이죠 게레브 게레브 게레브가 게레브가 어머모 어머모 어머미 이라는 뜻이네요 아리에서 베이틱 나의 집에서 로 nothing 아시트 나는 아시드가 시트라는 단어는 레이세트메이크푸치라는 뜻이네요 아시트 미왈료구요 나는 둘것이다 렛네게드 앞으로 에이네 에이네 나의 눈에 데바르 띵 그것들 말씀들 그것들 바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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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알은 벨리알 벨리알을 말하겠네요 그쵸 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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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들 세팀 세팀은 세팀은 무슨 뜻이냐면 세팀은 포로웨이 넘어지다 이런 뜻이네요 세팀 샤네 샤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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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칭단수관령 완료 저 내가 미워했다 로 이때 바크 그것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나바크는 기대다 라는 뜻이겠네요 그쵸 아바드 패스트 클리브 팔로우 클로우스 위조인트 비 나에게 레바브 마음은 레바브 이케쉬 이케쉬는 펄버스 펄버스 악한 마음이겠죠 야수르 또 나을 것이다 삼인증단수 미완료로 써있네요 밑에 윗맨이 나로부터 라 위키드네스 로 안타 에데아 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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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뭐죠 메라세니 메라세니 웨이버스 랜덜 동사에 분사형이네요 피해분사형으로 중상하는 자는 시크리트는 바세티 바세테르 원래 셰테르가 보면 볼까요 셰테르는 커벌트 디스 가하이스 한사람들 뭐라구요 리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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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웃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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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아제미트 나는 파괴할 것이다 깨바 깨바 높은사람들 하이블라우드 하이블라우드 에이님 에이나임 에이나임 에이나임은 에이나임 한번 볼까요 에이나임은 에프릭션 어퓨런스 앞월드 바깥 모양이 에이나임이 이제 개바 높다는 사람이죠 조그만한 사람이겠죠 그쵸 우레하브 그리고 그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만난 사람들 렛아브 그의 마음 오토 그 그 그가 로 우할 우할 우할은 약홀이란 단어에서 왔네요 내가 1인칭 1인칭 칼령 미완료 나는 참을 것이다 로가 붙었으니까 나는 참지 않을 것이다 아 에이나이 에이나이나의 눈은 네네 네네 메네 어 내 어디에서 아멘이죠 아멘 원형이 아멘이네요 그쵸 아멘 이거 보세요 아멘 아 이렇게 뜨면 되구나 이 단어는 네네 메네 메네 메네메네 On the faithful 아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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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레 샤바트 샤바트 샤바트는 That day made well 아멘 샤바트 그 하게 된 사람들은 아멘 아멘 나와 함께 홀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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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크의 분사형이네요 걷는 자 베데레츠 당신에게 데레츠 데레츠 당신의 길이 아니라 데레츠 길이니까 길을 걷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안전하다 푸 그는 예샤레 야시라테니 을 쓸 서블미 나를 숨기게 될 것이자 샤라트 샤라트 한번 볼까요 샤라트는 미니스털 트랜스레이티드 칸트 미니스털 대기 미니스털 이렇게 뭐고요 로 하지 말라 예쉐브 그 하지 말라 메케레브 어디에서 베이티 나의 집에서 베이티 메케나의 집에서 오쉐 오쉐 아시아의 사민층 부사형이네요 그쵸 부사형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레미야 레미야 레미야는 송깁 레미야는 레미야는 속이다 명사네요 레미야 단수 단수 이고요 그 다음에 보셔 도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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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르 그가 말하는 자 셰카 셰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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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짓말 복수형 그짓말들을 말하는 자 도베르 로 하지 않아라 이콘 셸 컨티뉴 셰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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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비팔형 수동형 인포텍티미알료 사민층단수 그니까 이어지지 않는다 컨티뉴하지 않는다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네요 레네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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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네게드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레네게는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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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이 나이 나의 앞에서 나의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 눈앞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베카 림 라베카 림 라베카 림 라베카 림 보케르가 아침이잖아요 그쵸 보케르 한번 볼까요 보케르는 모닝 일찍이 라베카 림 아침에 또는 일찍이 아침에 나는 히필리엄으로 파괴할 것이다 갈 모든 리쇄에 리쇄에 아 리쇄 는 아 어드젝티브 mpc 래요 남성 복숭 악한자들 엘에츠 레하케리트 나는 끊을 것이다 가라트 갈지 라는데 힙실령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나는 끊을 것이다 메 이르 도시에서 부터 아돌나이 칼 모든 아 포아 포아레 행하는자 행하는자 아인 아 아 아벤 이블두어를 아벤이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아벤은 트러블 오케이 넘어가고요 아 여기까지 음 어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음 그래도 이거 재밌어서 한번씩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실력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 그래도 이거는 그냥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